엉덩이 같다, 또. 먹어봐, 먹어봐. 이거 배만 안 매워. 배만 매워. 안 매워. 안 매워. 안 매워, 안 매워. 안 매워. 먹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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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? 형, 형, 나 지금 비가 왜 이랬나 봐. 형이 형 뭐해?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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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언제 봤어? 진짜, 진짜 많이 봤어. 아니, 화면에서 안 봤어. 지금들이 많이 봤어. 형, 형. 귀까지 말게 해. 아니, 저는 옆에서 음치를 한 번 하는 게 느껴졌어요. 아니, 뱉지 마, 뱉지 마. 말을 못 해요. 말을 못 해요. 말을 못 해요. 혁근 씨. 네. 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. 네. 어떻게 고소화된 겁니까?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아는데 제가 이제 후각을 잃어서. 네? 뭐라고요? 진짜로 못 맡아요, 저는. 왜요? 진짜요? 네, 저는 어렸을 때 이제. 충농증? 네, 충농증 수술을 잘못해서. 네. 아예 후각을 못 느껴요. 정말. 저는 그게 맛에 굉장히 민감할 줄 알았거든요. 되게 민감하죠. 사실은. 근데. 후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. 더 많은 노력으로 맛을 느끼려고 저만의 어떤 느낌은요. 이렇게. 그래서 더 많은 걸 경험해 보려고 자꾸 나가기도 하고 뭐 어디 맛있는 집 유명한 어떤 선생님이 그러면 쫓아가서 아 이게 무슨 맛이에요. 아까 설명하신 맛을 제가 향을 이렇게 느껴요. 식탕으로 먼저 먹고. 그 다음에 미각으로 사실 먹는 건데. 한 번은 제가 곰탕을 끓이다가 이게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. 혼자 사니까. 그냥 계속 끓이고 있다가 소파에서 잤어요. 피곤하니까. 야 그걸. 아침에 일어납니다. 조린 거를 잊었구나. 탄냄새가 안 나서 일어났는데 온 집안이 다 연기에. 큰일 날 뻔했네요. 동생이 와서 나를 안 깨워줬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. 둘날 뻔했어요. 진짜 그 정도로 완전 후각이 나왔네. 승선 씨 자택이 와서 이제 또 한식을 먹다가 오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섞여 있는 어떤 퓨즈 요리를 이제 접하게 될 겁니다. 기대됩니다. 아유 기대됩니다. 네 궁금합니다.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맛있는 냄새. 유식해지는 순서. 드디어 이제 베이컨이 지금 지글지글. 아 냄새. 지글지는 냄새가 지금. 아니 냄새를. 냄새를 여러분들한테 전달 못 생각하는 게 너무 아쉽다. 요리는 향이 향해지만 소리도 주로 인팩되어 있어요. 맞아요. 지글지글 그러는 소리. 자 그럼 빨리 갑시다. 빨리 해야겠다. 난 유희가 있어서 마음이 한시름 놀어요. 에이. 정상자 아래니까. 이게 소독님 보면서 먹고 자는 욕구가 없던 지식도 만들어 내는구나. 유델리. 정답입니다. 국방. 정답. 이 정도 수준하고 저랑 쟤가 붙이면 안 된다니까 나는 가져 나와야 돼. 얘 활동까지도. 정말 무식한 애거든 쟤. 쟤 무식한 애가 어? 새끼 나는 거야. 진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야. 지식은 이기고 지는 거지만 지혜는 죽고 사느냐입니다. 쟤 무식한 애가. 쟤 무식한 애가. 저거 먹고 자를 의지해서 나오는 편집이니까. 자 스타트. 살짝 또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서. 그리고 그 산을 다진 거. 베이컨 기름에. 지금 다들 배 엄청 고프신 것 같은데요. 네 엄청나 아니에요. 자 문제 들겠습니다. 요즘 우리나라 셰프들이 세계에서도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.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는 한국인 셰프들의 활약상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어디일까요? 현중. 현중. 어. 어. 두바이? 땡. 아니에요. 두바이가 아니지. 왜 이렇게 발전시켜. 아 내가 뭐 웃겨. 호동. 아 내가 뭐 웃겨. 호동. 아 미안합니다. 아부다비. 아부다비.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. 진짜 아부다비야? 진짜로? 진짜로? 정답입니다. 정답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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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부다비요? 그냥 요거만 드세요. 제가 이따가 이게 두부찜에 들어갈 소인데. 아니. 호동이 강하네. 메이크업 두 개 더 가져. 뭐요? 메이크업 두 개. 두 개요? 오빠 진짜 장난 아니구나. 형이 먹을 거 걸리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